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수학 6단원의 5차시 수학익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4쪽 85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중기내 학교 5학년 학생들은 수학체험의 날을 기념하려고 우유값을 이용해 규칙이 있는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학급별 학생수가 나와있구요. 인의예지 1,2,3,4번이라고 하지. 인의예지로 했네요. 이렇게 특이하게 해놓으면 부르기가 어려워요. 물론 뜻은 좋지만 특이하게 해놓으면 부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거 바꾸겠습니다. 1반,2반,3반,4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26명,25,25,24,26에서 1명을 4반으로 보내버리면은 25가 되죠. 25가 되고 여기도 25가 되네요. 그래서 모두 다 25로 키높이가 같아졌죠. 그래서 평균이 25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우유값 1개로 정육면체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20개를 이용해서 또 정육면체를 만들었어요. 가운데 십자가 형태로 뚫려 있겠죠. 자 이런 정육면체를 만들고 또 이것 20개. 얘를 20개를 이용해 가지고 더 큰 정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게 400개 들어가 있는데요. 400개 들어가 있는데 이 400개 짜리 20개를 만들면은 더 큰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은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돼 가지고 커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프렉탈이라고 합니다. 자 프렉탈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육면체를 이용하지 않고 정사면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조물. 그래가지고 보통 영재학급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프렉탈 만들기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사면체를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4개를 이용해서 더 큰 정사면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4개를 이용해서 더 큰 정사면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고요. 그 다음 평면도 만들 수가 있어요. 평면의 경우에도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3개를 이용해 가지고 더 큰 정삼각형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 이 똑같은 걸 3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더 큰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를 또 4개를 만들면은 더 큰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는데 한참 걸리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크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단위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 커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렉탈이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인터넷 찾아서 한번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 됐건 400개가 필요하네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을 만들려면 우유값 400개가 필요합니다. 하나급당 우유값을 평균 몇 개씩 모아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지금 총 내악급이 있죠. 그래서 400을 나누기 4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100개씩 모으게 되면 400개를 모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몇 명인가요? 했는데 아까 계산해 봤죠. 그래서 26, 25, 25, 25, 24 했는데 이 26에서 한 명만 보내면 25로 다 키 높이가 맞춰지기 때문에 25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급당 평균 25명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25명이 100개를 모아야 되죠. 그래서 100을 또 25로 나누게 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한 명당 평균 4개씩 모으면은 400개를 모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그래서 전체가 100명이죠. 전체가 100명이니까 이 100명이 400개를 모으기 위해서는 4개씩 모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85쪽 보겠습니다. 3번 연순의 학교 5학년 학생들 중 안경을 쓴 학생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안경을 쓴 학생 수의 평균이 7명일 때 예반의 안경을 쓴 학생은 몇 명이 있나요? 이거 보세요. 예반이라고 하니까는 벌써 헷갈리잖아요. 2인의 3반의 안경을 쓴 학생은 몇 명인가요? 하면은 편할텐데 이렇게 한글로 해놓으면은 흔하지 않아가지고 낯설어진다는 거죠. 모두가 이렇게 인의 예지 신호로 다 쓰게 되면은 괜찮은데 우리는 1, 2, 3, 4, 5반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인의 예지 신호로 쓰니까 갑자기 예반이라고 하니까 예반이 사람 이름인가? 라고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자 어찌 됐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명이 남죠? 2명이 남고 그 다음 여기에는 1명이 남고 여기는 그대로고요. 여기는 1명이 부족합니다. 1명 부족한 거를 여기에서 주면 되니까 됐고요. 그 다음 여기는 됐고 그 다음 이 2명 남는 걸 이쪽으로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7에서 2명을 빼니까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면 2명을 줬을 때 7이 되겠죠? 그래서 5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를 더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전체를 다 더했을 때 인의 예지 신 총 5반이기 때문에 평균이 7이니까는 7 곱하기 5반을 하게 되면은 35가 됩니다. 35가 되고 그 다음에 9, 7, 8, 6을 더하게 되면 여기는 16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4 둘을 더하니까 30이네요. 그래서 35에서 30을 빼게 되면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독서와 운동을 한 시간을 분단위로 기록하고 활동한 시간의 평균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요일별 활동한 시간. 자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독서하고 운동하고 했는데 뭐 독서하고 운동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전부 다 0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는 실제로 한 시간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실제로 한 시간보다는 많이 부풀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시로 적어드릴게요. 자 월요일에는 50분 책을 읽고 그 다음 48분, 54분, 58분, 60분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간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 운동한 시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50분하고 화요일에는 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40분, 45분, 0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체를 더해가지고 5로 나누면 되겠죠? 5로 나누는 방법이 있겠고 키높이를 맞추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일 작은 게 48 그 다음에 50, 54, 58, 60이네요. 가장 가운데 있는 수가 지금 54인 것 같아요. 54를 기준으로 한번 더하고 빼고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4가 필요해요. 자 빼기 4, 그 다음 여기는 빼기 6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4가 남죠? 4가 남고 그 다음 60에서는 6이 남죠? 자 6이 남는 걸 마이너스 6에다 주면 되고 4가 남는 데는 저쪽 월요일에다가 주면 되니까 54가 평균이 되겠네요. 자 더하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54분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이번에는 50, 0, 40, 45, 0인데 자 이걸 키높이를 맞추려고 하면은 오히려 복잡하니까 점자 다 더하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자 50 더하기 40, 90에다가 135네요. 자 전체를 더하면 135이고 얘를 5로 나누어야 되겠죠? 5로 나누면은 5, 2, 10에다가 35니까는 27이 되네요. 그래서 평균은 27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더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키높이를 맞추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54를 54를 했는데 54가 꼭 54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50으로 맞춰놓고 아니 55로 해놓고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볼까요? 자 55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는 5가 부족하죠? 여기는 7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부족하고 여기는 3이 남고 여기는 5가 남았습니다. 자 5가 남은 걸 이쪽으로 주면 되니까 끝나고요. 그 다음 3 남은 거를 얘 주고 여기 하게 되면은 5가 부족한 거죠? 자 5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5 1이니까 5로 나누면 됩니다. 자 5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1이 되죠? 자 1을 부족했으니까는 1분을 빼주게 되면은 55에서 1을 빼게 되면 5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하려면은 좀 더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가운데를 잘 맞추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풀고요.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구한 평균을 보고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음 뭐 되돌아볼 것도 있네요. 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겠다? 또 규칙적으로 책을 읽겠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쓰고 여러분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을 읽고 운동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